오늘 제목은 은혜의 말씀 기도 이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가 뭔가 은혜 거주신 선물이 은혜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 우상 숭배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찾아와서 먼저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은혜가 뭔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뭐로 오냐면 말씀으로 와요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게 아멘 하면 이제 그게 은혜인데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유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 지시 어느 가난 땅을 딱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 그러니까 무조건 출발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답이 없어요 내일 일 말 안 해요 그래도 오늘 살아야 돼 날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입니까 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가난 땅 간 거예요 기도했다고 생각이 딱 안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특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그렇구나 믿음은 기도가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잃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다 지금 창대 짓잖아요 지금 이름 그리고 또 복을 복에 끊은 데인데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너를 주죠 하면 주죠 이야 아브라함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우라 여왕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우리는 뭔가 그 믿음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순종이 나오는 거죠 순종 자 그렇게 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네 땅을 나한테 줄이라 또 약속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거 뭐예요 죄사드린 거 재단을 쌓았다 이 죄사드린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이 예배인데 예배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사실 누구 만나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경배니까 이것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시간동안 제일 중요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영이 생명이 돼 영이 양식이 돼 버리고 그걸 먹으면 또 믿음이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드린다는 것은 예배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다시 말하면 소나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피 흘려 죽인 거잖아요 그것이 재물 이건 그리스의 모형이지 그림자지 예수님 직접 오신 우리에게 죽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이 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만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재물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서 죽었잖아요 못 박혀 죽었다니 주님 만났다면 주님과 나한테 이 사람을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 말 십자가 통과 그러면 내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돌, 감나, 나무, 창, 감나 접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 은혜를 받는 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삶의 변화는 뭐냐 나중심에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으로 사는 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끝에 지나서 보라색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찍히고 상하신명 때묻으신명 오가서 보일 찬성하고 여기 크대한 세탁소 안에 들어왔고 깨끗이 오고 이제 나가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의 힘을 얻고 믿음 없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세상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세상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 오늘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여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만났으니까 이름을 부르죠 주님 못 만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안된다? 못 만나서 안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돼 그래서 마지막 최후 기도 여와 이름을 불렀다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왜 불러야 된가 2사 55장 6절 보니까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보다 여와께 돌아오라 그 여길이라 사실 뭐냐면 불이 모든 걸 버리고 회개하는 것 길 만난 것은 걸어안을 만나기 위해서는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회개했다 하지만 나중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족과 롯과 다투게 되어요 종들이 싸워요 왜 그랬을까? 친척을 떠나라 하겠는데? 롯을 안 데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 아 75세에 모른 땅에 가려면 든든하게 롯을 데려가야지 인간의 생각에 그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건이 자꾸 일어나면 다른 게 아니어요 하는 관계에서 아 온전히 못달았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롯아 네 너가 나고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우아면 내가 자갈게 여단대를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네 그래요 내가 저기 좋은 땅 넓은 땅 롯은 그러면 안 되죠 삼촌이 좋은 땅 차지해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난 소동과 고무라 생태였어 망해 그래서 이렇게 너럿을 떠나보낸 후에 그 다음에 장세 13장 14절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영화께서 보고 주셔요 떠나보낸 후에 동삼하라 동삼하라 보인다 너와 후손을 지리라 이런 축복을 해주셔요 우리는 끊고 버려야 돼 세상 거 하여튼 주님 원하지 않는 것은 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로시 배신으로 갔는데 잘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현장에 사로잡혀가고 죽게 생겼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놈 세상에 너는 배신자야 너 혼 좀 놔 죽어라 내버려 그런 게 아니고 318만의 사변 가지고 그 수천리 길 가서 싸워서 겨우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냐는 잘 기억했다 지금 적군에 사로잡혀 사단에 사로잡혀 겨우 찾아와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의 말하기를 하늘의 비를 바라봐라 니 자식이 와같이 말해라 이렇게 자꾸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란가 나의 암소 3년 된 거 그리고 암염소 순양 비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사드려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을 딱 가글대요 근데 탄후에 횃불이 싹 지나가요 성령이 불이 와서 그 예물이 연락이 되는 거죠 연락이 되고 근데 오늘 지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재물 제사드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을 불받고 만나는 거죠 오늘 또 말씀의 가글대음 쪼개고 여기에 성령이 오게 되고 산 제사가 되고 성령이 불받고 되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거룩한 자로서 변화되어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요 지성소 신앙이 뭘로 들어간 거 아냐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소동과 고무라 성 가지고 하나의 흥정을 해요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막 이렇게 내려와 이거 볼 때 야 아브라함이 중복이다 능력이 온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 기도가 상다되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영적인 사람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쏙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다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기도의 연기를 본 사람 얘기가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가 올라가는데 연기처럼 삑삑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중간쯤 올라가는데 막이 막 거기서 거의 떨어진대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 막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을 연기처럼 뚫어버리고 하늘에 상달된다는데 처음엔 잘 안 돼요 기도들이 안 잡혀요 그러다 계속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근데 왜 그 막을 못 들은가 죄 때문에 못 듣는가 죄 회개 금식하고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거룩기 능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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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게 뭔가 10편 40분 보니까 새벽에 하람이 도우시로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만나도 새벽에 내려요 예수님 부활이 언제 됐어요 새벽에 부활이 돼요 19세가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져요 홍해받이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져요 어 그렇구나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주님 만나서 열의 고생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라압에 받는 홍해 바다가 무너지시고 여러분 정말 만나 신령관 만나도 못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새벽 위명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혈화하시고 금식하시고 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하시고 울렸고 아니 예수님 죄 없으니 하나님의 인도 심한 통곡 운불 강구했는데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막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그래서 이사야 오직 그래서 이사야 56장 시절에 보니까 성경이 기도한 집인데 내가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한 집이 되리라 기도한 집 성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향으로 올라와 향 여러분 천사가 따라다녀요 계속 그래갖고 여러분 기도 받아갖고 올라가려고 하루 잔을 따라다녀도 기도 한마디 안하네 얼마나 천사가 허전하겠어 그 기도 향을 받으려고 그렇게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기뻐 좋으시고 기도가 수준기예요 올라가야 내려와요 물방울이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냐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상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계속 또 합심으로 두 세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합심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 오셔서 사십을 금식하시고 마귀에 시험받으시고 이기시고 보금전하시고 그런데 그 전에 세례받으시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문이 쫙 열려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의 비둘기가 오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어쩔 수 없어 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지죠 그 지기복 전수삼 간증도 나올 건데 영상 오늘 또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 하늘에 생수가 내려오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와버리는데 그 생수가 은사도 열매도 전부 성의 기도할 때 임재가 성의 와야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의와 오기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여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원칙은 원칙대로 법은 법이니까 루터는 바쁠수록 더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바쁘면 기도시간 잘라먹어 바쁘니까 기도해야지 왜 내가 못하니까 천사가 하게 만들어야지요 기도의 양이 인생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웠을 때 그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이 올리면 여호사와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런데 아름하울이 딱 받쳐줘서 계속 손이 안으로 기도하니까 이겼다는 내용을 잘 아잖아요 여러분 저를 도와준다는 것은 저에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모세도 손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지쳐 힘들어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기도가 성령이 도와주고 믿음이 있고 잘 돼야 기도하고 싶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막히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우면 기도줄을 놓고 하기도 싫어 매기풀약 안 돼요 모세도 손이 내려오는데 일반 주의종들이 모세 따라가겠습니까 백분질도 못해요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매일마다 내 자신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밤에 기도하신 분 몇 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제가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저도 피고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솔직히 어제 금요일에 그래도 나라도 몇 명 있으니까 해야지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그래요 저도 사람 맞아요 나라도 있어야지 그러다 좀 더 오래해지기도 그분들 보고 나도 힘도 나고 모세가 손을 내렸는데 내가 안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못게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의 기도만큼 지금 이 정도도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마만큼이라도 견디고 이만큼 한 것이지 저는 내가 우리 성도 존경한 분들 많아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밤새기도 울고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참여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거든요 완전히 쇠고랑 차있거든요 근데 하늘문은 닫을 수 없어요 하늘문은 열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누가 막아요 지진이 나버렸네요 쇠고라가 부러지고 감옥이 딱 열려져 있는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빌리포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유대한 바울 놀라운 역사 그렇구나 매맥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를 마음이 믿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가 안 되고 감옥 같은 상황이고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이러신다 이 말이예요 에르메아가 시대뜰에 갇혔을 때의 에르메아 33장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었을 때 일을 향하신 여우와 성여우와 부르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 네가 알리고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 신뢰의 영적 세계에 열리겠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을 때 여왁께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일하게 만들려면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 기도하면 일을 하세요 어쩔 수 이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된가 희승이하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사형선거 받았어요 유언해라 하면 에이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다 정해진 게 없더라고 희승이하가 어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뭐라는가 여왁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기억하시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 점심 선한 것 자기 행위를 나타냈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구는 거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최선 다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다비다가 죽었었을 때에 과부의 선행 그때의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진 거둑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님 이분 죽으면 안 됩니다 오물고 막 거둑과 속옷이 우리에서 지어진 옛날 옷이면 굉장히 옷이 귀할 때에요 가장 소중한 거둑과 속옷을 지어준 이걸 가지고 와서 베드로한테 막 사정을 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니 다비다만 죽었어 그때 많이 죽었는데 그 거둑과 속옷 가지고 막 사정하니까 베드로야 이러라 오늘 또 우리가 내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전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 누가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기도할 때 대접받고 오잖아 대접하라 그 얘기 나와요 아니 기도 공답은 대접 얘기 왜 나오냐고 너도 신고 너도 대접해 받으려면 이런 얘기더라고요 제 간증을 드리는데 저는 거지한테 열쇠를 받았어요 꿈에 열쇠가 진짜 이렇게 열쇠 제 책에 나오는데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일반 꿈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성경적인 꿈이에요 그게 제가 광주 공 같아요 공을 받는데 거지가 나다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때 왼쪽에 딱 손을 넣으니까 돈 천 원짜리 나오대요 다시 넣고 오른쪽에 딱 내니까 오천 원짜리 빨간 오천 원짜리 나와서 이걸 딱 줬어요 그 천 원은 점심 못하지 오천은 점심값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내 영을 테스트한 거죠 내가 꿈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거지가 딱 받고 뭐라고 하냐면 큰 열쇠를 주면서 이 열쇠는 모든 걸 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열쇠의 구멍에 마주 세우고 그런데 희한해 그 다음 날 이어서 연속주의 꿈을 하늘의 보좌 같은 왕궁이라고 왕궁 모르겠어요 보좌인지 왕궁 올라갔는데 창고에 있는데 거기에 열쇠를 딱 넣고 그때 돌려버렸으면 주먹받고 그런데 안 돌려버렸어요 여하튼 놓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때가 안 되는가 내가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희승이야가 선행 다비다가 오지 그 전부 우리 기도가 그릇이 되고 복을 주면 섬기겠는가 아마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 옆에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엘리아는 간절히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 달라고 무릎을 꿇고 일곱 번 구름장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까지 그 축복에 담배가 와요 순서히 불 떨어지고 나서 그런 역사가 나게 되요 오늘 저는 모세나 사무엘을 보면 그들의 삶이 모세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중복이 되어서 내 목숨을 바치면서 주의에게로 한 생명체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금송아지 성진거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사무엘은 불레새 군대가 싸울 때 미스바를 모여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리에 불이 떨어지고 전봉 어린 양을 취하고 에베네셀 이런 땅을 찾아버리고 전부 그러면 그 시대의 모세 사무엘이 누구냐 하면 그 시대의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은 기도가 능력이 있었고 불이 떨어지고 역사하면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영예의 사람이라는 증거이지 않겠어요 요번 정금신앙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나이 정금신앙이 뭐인가 보니까 벗들에서 축복기도 해줘요 빌어주니까 갑절의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그렇구나 벗들에서 빈다 원수리에서 빌 수 있어요 성망놀에 지성소에 가면 법괴가 있는데 법괴 안에 쌍란지팡이 부활의 은총인데 쌍란지 부활의 은총이 뭐냐면 오늘 또 기도의 능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 아유 그럼 너무 같이 속이상 화가 났는데 원효 그래 그럴수록 부활의 은총 쌍란지팡이로 이겨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미웁고 고통스러우더라도 내가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이기는 그게 최고 수준인데 다시 사우랑을 도망다니면서 안 죽이고 그 축복기도 도망가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의 능력인데 과연 욕처럼 나를 괴롭힌 사람은 축복기도 해줄 수 있을까 내 가슴에 진지 울어나 그리고 나서 그 기도 받고 갑자기 복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 나를 아브라함도 기도할 때 만드시고 계속 그래서 타는 햇불에 불이 떨어지고 지성소 신앙이 들어가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동 고무라성 기도해가지고 의인 50 30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역사 운명은 국가 운명은 결정이 나더라니까요 이 나라에 사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 저는 참 감사하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90년대에 맞춰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한 부흥을 주셔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평상에 한 30명 모이는데 한 200명 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한 30명 모이면 알고 내가 기도해 주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지혜 갔다 올랐어요 안수를 해 줘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200명 새벽 기도 한쪽부터 계속 안수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200명 끝날 때 한 30분 30분 동안 다 기도가 앉았어 저는 뭘 읽고 왔냐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10분 20분 안가 안수받으려고 끝까지 30분 동안 있어 바로 근데 놀라운 것이 그때 역사가 나는데 어떤 분은 안수울 때 불받아서 뜨거운 몸이 뜨거워졌어요 병이 났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개척이기 전에 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애망증이 나 앞으로 식스인 줄이야 그런 음성이 있었거든요 저는 신임 의사가 내 몸에 있는지 몰라 별로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수받고 병맞고 불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5명 손 들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최초 병원 간정책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안수 오다가 저는 지금도 안수를 할 때 좀 앞으로 나오라고 안 나온 사람은 그냥 이럴 때 싹 돌아다니고서 막 이렇게 휘고 다니고 싶어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기도하는데 방해돼요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봐서 못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그때 역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입회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가지 그래서 하나의 은혜로 제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 81년도 1월달 추운 겨울입니다 오늘 개척교회 3층에 가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학교 건물간다 사표 내버리고 이제 부도나고 완전히 망해갖고 아니 아무것도 없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뭘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절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모습은 못 봤는데 빛으로 오셔서 음성은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빛은 빛이고 음성이 너는 내 종이다 근데 보여준 것은 산의 양들 하얀 양들 쭉 보여준 아 내 종인데 앞으로 성도들을 붙여준다 저는 그거 하나가 10일 금식 가서 주의 좋은 길을 그러는데 저는 무슨 말하고 싶냐면 그 정도의 응답도 받아요 큰 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인생의 갈린 길이에요 그때 절하고 주님 안 만났다면 지금 내가 어디서 방황할까 끔찍해요 저 같은 경우에 목회자로서 그래도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하루 종일 절하고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땅이 경매위기에 들었을 때 3일 금식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지붕이 안 무너진다 그리고 세 가지 세 가지 바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매일 철회합니다 12시에 한 30명 남았어요 매일 철회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신집회입니다 그리고 한 명씩 전도하세요 한 달에 백 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려주고 교회가 회복되고 인생은 위기가 와요 그런데 위기가 하고 기회입니다 위기가 와요 그걸 기도하면 역전돼 차라리 잘 됐어 제가 부도위기가 났기 때문에 신입회고 중풍이 났고 책이 나오지 그런 그 인생의 굴곡이 없었다 한다면 책 나올 것이 밋밋해 인생이 밋밋해 그렇구나 지금도 힘들어 어려워 그렇지 답은 있어 주님이 답이요 기도가 답이요 예수가 답이요 만나면 되요 기도하면 되요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산다는데 하나님의 특권이잖아요 열쇠잖아요 얘 열쇠를 안 사용하네요 기도가 부담돼요 아니 열쇠 차 열쇠 아파트 열쇠 주면 그거 아니 무거워 귀찮아합니까 아파트 열쇠 차 열쇠 좋은 거예요 왜 그걸 사용하네요 아니 예수 이름에 권세주고 응답해 주겠다는데 나 조금 조금 그러니까 연기차 올라가다가 막을 못 넘었잖아요 회계통에 그 막을 세 번째 단계 막이 뚫어지면 하늘문 열리게 되는데 저는 기도해서 복 좀 받은 게 아니고 하늘문이 떨려서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영예사랑 걸어가는 신부가 되어요 신부 휴거도 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내가 회계했잖아요 거룩해지잖아요 상하시 이 땅에 잠깐 살고 가요 올라가야 돼요 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제가 안수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꼭 승리해서 다 응답과 승리와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 불세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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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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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 Bears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